자 그러면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자리 문제입니다. 자리 문제는 보기 파악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A 형용사 최상급이죠. 더 모스트가 붙어 있으니까 자 B는 비교급 형용사입니다. 그대로 자 C는 부사 D는 형용사인데요. 형용사 부사 자리 문제는 사실 1, 2에서도 나오고 3에서도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그래서 일단 형용사 자리와 부사 자리를 먼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여러분 형용사는 자리가 어떻게 되냐 일단 첫 번째가 어디죠 여러분들? 명사 수식이죠. 이때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명사만 수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동명사를 수식하거나 부정사 명사적 용법을 수식할 수는 없습니다. 타고난 명사 사전의 명사로 등록된 그런 명사만 수식이 가능하고요. 보호도 가능하죠. 2형식의 주격 보호와 5형식의 목적격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서 부사는요. 사실 부사는 여러분들 뭘 수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요.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를 를 제외한 모든 것을 수식한다. 모든 품사라고 할까요? 모든 품사를 수식한다. 예를 들어서 형용사, 부사, 동사, 전치사 이런 거 다 부사가 수식하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부사는 특히 동사 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것도 다 수식할 수 있지만 특히 시험에서는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동사에서 파생된 게 뭐가 있죠? 준동사가 있죠. 준동사도 누가 수식한다? 부사가 수식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명사 역할은 명사잖아요. 근데 수식은 누가 해요? 부사가 이런 거 중요해요. 분사도 부정사도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명사 역할을 하냐 형용사 역할을 하냐 부사 역할을 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준동사는 누가 수식한다? 부사가 수식한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저 빈칸이 무엇을 수식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을 수식하거든요. 여기서 타이밍의 역할이 뭐냐 동명사죠. 주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동명사 주어인데 타임이란 단어가 여러분들 이게 명사로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동사도 있어요. 이게 동사로 시간을 잘 맞추다 때를 잘 맞추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식사 때를 잘 맞추는 것 이런 뜻이에요. 해석이 식사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어쨌든 뭘 수식해야 되냐면 이 동명사를 수식을 해야 돼요. 얼핏 보면 주어 자리고 동명사 명사 역할이니까 형용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동명사 준동사는 누가 해야 된다? 부사가 수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가 되는 거죠. 해석이 적절하게잖아요. 적절하게 때를 맞추는 것 식사 때를 맞추는 것 해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사실 형용사 자리 부사 자리를 알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 자리가 누구 자리다? 타이밍이라는 동명사를 꼽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타이밍이 한국어에서 명사로 많이 써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많이 틀리시거든요. 타이밍은 그건 이제 한국어에서 우리가 그렇게 쓰는 거고 실제로는 이게 뭐다? 동명사입니다. 동명사고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동명사를 수식하는 게 이제 부사가 답이고 네 개 중에서 유일한 부사가 C니까 C가 답인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앞으로도 이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아까 지금 이게 제가 최상급이고 이게 비교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답이 부사거든요. 그래서 C가 답인데 만약에 형용사 자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이에요. 가정 형용사 자리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세 개 중에서는 어떻게 답을 고를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D, A, B 이거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A나 B는 뭐가 필요하냐면 근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교급의 대표적인 근거는 된 같은 게 있어요. 최상급은 최상급 범위 같은 게 있거든요. 인, 장소나, 어멍 같은 거 그런 근거가 필요하고요. 근거가 없으면 그냥 원급 형태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뭐예요? 부사가 답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부사가 답으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그게 형용사가 답이 문제라면 그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